나는 자몽이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엄마가 최고로 나를 때렸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몽아 자몽아 하지 마야 너 가발 하지 마야 너 가발 하지 마야 엄마는 나를 진실의 방에 가졌다 엄마가 믿어 엄마가 믿어 엄마 아이고 돌 돌 돌고 이제 환타 건들지 마 환타 귀찮게 하지 마 자몽이 알겠지? 환타 귀찮게 하면 안 돼 자몽이 환타 귀찮게 하지 마 엄마가 나를 잘했는데 이미 나를 뒤졌다 나는 이불이 좋다 나는 이불이 좋다 나는 산타가 좋아서 이불을 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나는 산타가 좋아서 이불을 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누나 보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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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dministrator 한국에서War Mr. Klee 엄마가 또 나를 진실의 방에 넣었다 개 억울하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른다 엄마가 또 나를 진실의 방에 넣었다 부끄낸작 선타 그리고 엄마한테 미쵸 엄마한테 미쳤다 엄마한테 미쳤다 엄마한테 미쳤다 엄마한테 미쳤다 환타한테는 뽀뽀하게 해준다. 환타가 부럽다.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도 사람 좋은 아빠가 짱콩 한 점 넣어준다. 내가 진실의 방에서 반성하는 동안 환타는 휴식을 취하고 나는 자몽게스를 마시겠지? 어머나야, 그냥 할거지? 이제 가서 했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